여러분 서울 올라와서 행진을 합니다. 이렇게 돕고 힘든데 어르신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애국이고 이게 나라 사랑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모였죠. 그런데 그 탄핵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석음이 썩어서 진동이 난동하고 이 나라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암이 썩어 암이 되도록 골마 터지도록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너무 편한 너무 편하게 이 나라가 자유로우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썩어 들어간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세계에서 더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받고 또 사랑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인들만 몇 분 더 민주 더 노총들 썩었는 이 나라의 암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고 헐떼었지만 전 세계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였습니다. 얼마나 존경했는지 여러분이 모를 겁니다. TV에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순방하는 곳마다 우려하는 박수 우려같은 눈물 우려같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비비 미디어조차 우리 언론 박사들 우리 언론들은 숨었기 때문에 한 조각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이 이렇게 속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속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들이 서고도 서고도 지폰이 나올 만큼 속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른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의 상주인이 계시기에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고 기름이 될 것입니다. 걸음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른이시여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시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버텨주셔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힘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이 자유가 이 아름다운 빌딩의 자유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이 노력하여서 이 나라 이 바닥에 바탕을 밀어줬기 때문에 거우에 우리들은 우뚝선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년 세월 그 30년이란 세월 또 짧은 세월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심의안에 돌았답니다. 그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저 가난의 배고픔에 살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입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냐고요? 젊은이들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냐고요? 이 나라 기반이 어떻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일어설 수 있냐고요? 네.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보고 일본 일제차에 장교주를 했다고 일본 아찹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요. 눈을 뜨십시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젊은 청중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0년 동안 말과 이름과 족보가 모든 것이 일본 것으로 바뀌었답니다. 젊은이들이요.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장교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진영으로 끌려가 그 탕강촌의 일제일본의 탕강촌 유명한 거 아시죠? 거기에 끌려갔던가 안 그러면 정쟁의 이름 모를 이름으로 죽을 갔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했냐요? 우리 조상의 여자분들은 성녀에 끌려가 그 고통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은 가난에 힘이 없는 대한민국을 그리워하면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눈을 감은 그 조상의 넋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조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선거들이 이 나라를 내 대감님들이요. 그 나라의 그 시절대 대감님들, 양반들,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한테 넘겨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똑똑하여서 장군으로 임직하여서 그래서 저 김일상이 새벽에 같은 동족을 쳐들어와서 옹방산에 피문으로 물들때 박정희 대통령은 장교로서 그 임무를 다하여 이 나라를 지켰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일제시아대표의 기술을 우리 6.25 때 저 공상당으로서 지켜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제라고요? 일제시아 놈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20대인데 무슨 일제시아입니까? 무슨 그겁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30년 동안 당했는데 일제시아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도 마음으로 애국하고 지금도 돌아가시지만 이 나라를 보고 슬퍼하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시안이 기반입니까? 네, 독일 영국에 대한 우리 당당촌에 근무하던 그 일꾼들을, 간호사를, 경력차 독일 대통령께서 초청하여 비행기도 없는 나라에서 독일 대통령이 비행기를 보내주어 초청되어 갔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비행기조차도 없고 애국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가서 대통령은 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모나먼 타국에서 여러분들이 핏땀 흘러 목숨 바쳐 이 당당에서 일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배고픔을 겪이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후세대에서는 이 대통령이 말하고 지키겠습니다. 우리 해외,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절대로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고생한 만큼 우리 후손들은 굶주리면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바로 박진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속도로 대통령이 문재인, 문재인, 아니요 김대중, 김영상 그들이 고속도로 더 닦았는 거 아닙니다. 박진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전에 고속도로 닦을 도로를 모두 부지를 사가왔답니다. 여러분, 그 부지에 그대로 시멘트 팔라는 것 뿐입니다. 김영상, 김대중 어떻습니까? 박진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닦을 날때 드러누워 반대하고 학생들을 속여서 이 나라를 무조건 건설하는 걸 반대하였습니다. 갓 쓴 노인들 불로 꼬여내어 도로를 못 닦게 하였고 공장을 씌우려면 무조건 반대하였습니다. 월남전의 참전용사들에게 피를 팔아서 우리나라를 지호줌에 돈 채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월남에서 참전에서 그 돈으로 고속도로 세멘트를 샀고 노골에서 보내 온 달라돈으로 이 나라의 아스콘을 깔았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기반이고 기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회에서 새마일 운동 반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철수했답니다. 기쁜 소식이자 새마일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은 역사연항 유니버스야에 기록된 새마일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젊은이들이 헬로조선이라뇨. 이 헬로조선은 자유와 행복과 자유,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입니다. 헬로조선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지키는 것이 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끌거라잖아요. 한 가지 말이세요. 네, 자유는 여러분, 문재인의 그룹은이며, 여러분, 자유, 네, 그 말에 엘롱입니다. 엘롱. 네, 누가 속됐습니까? 자유는 악수하면서 자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김일성이가 오방중의 새벽에 우리 남한의 무기 하나 없는 이 나라에 탱크 하나 없는 이 나라에 새벽에 탱크 500대를 가지고 무조건 소화돼서 온 강산의 피부를 만드는 저 김일성. 예, 같은 동정한테 총질 뿌린 저 김일성을 그 손자 김정은한테 머릿종아리고 목에 숙여 파이해하자는 저 문재인 우리 돌아가신 손전들이 울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유는 악수하고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쟁으로 치러서 지키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고 자유는 지키는 자만에 걸리고 자유는 그래서 쟁취해야 하고 그래서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후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는 지키는 자만의 목심으로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자유를 지키세요. 자유를 꼭 전쟁에서 지키는 시 꼭 지켜서 쟁취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